41년 전 됐죠. 77년 후에 제1의 대학까지 공산복. 젊은 연인들. 그때 대상이 아웃독해였죠. 그 당시 제 나이가 20살이었는데 21살이었고 말이죠. 원래는 수업이 일하는 게 일하는데? 젊은 연인들. 따로 아시면 제가 기타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. 네, 박수 한 번 잘합니다. 어젯밤에 만났는데 웹수가 뭐예요? 웹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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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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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